블럭드랍이거 뭐야? 이건 무슨 게임입니까? 점프가 안되잖아 됐다 블럭드랍이거 뭐야? 처음보는 그건데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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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케오케오케 아 이렇게 살아야되는거구나 오케 점프 그렇지 아니 이런거 또 고쓰나리가 전문 아니겠습니까? 고쓰나리만 딱 믿고 가시면 됩니다 오 이렇게 미로인거 딱 점프를 해주면 돼요 이런식으로 최고로 가준 다음에 이런식으로 점프해주고 이런식으로 가준 다음에 이런식으로 한번씩 해주면 됩니다 점프 어어 잠깐만 음 점프가 안됐어요 억가했어 지금 세상이 날 억가한거야 핫 밀치기가 있네 어딨어요 어딨어요 나한테 걸려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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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잠깐만 아이템을 킬려고 했지만 아잠깐만 밀치기가 왜 안돼? 니가 네 슬 careers 포 conta 맞 pesso 적들 수 소 kar 어 야야야야야야 아니 아니 왜 안가진게여 고로우 쫙 좋았어 이런 내가 꼴등이 아니잖아 어 잠깐만 아 아 여러분들 재미를 좀 드리려고 했더니만 뭐야 이거는 아 텔레포트를 하면 되잖아 뭐야 대찌님이 아직도 살아있어 대찌님이 아직도 살아있어 자결 아니에요 뭐라고 대찌님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? 말이 안되는데 잘난척이라뇨 잘난거에요 어우야우 어 뭐야 돌아가셨잖아 이런 대찌님 지도해주셨던 점프가 먹혔죠 저도 똑같아요 뭐 이렇게 갈수가 있었잖아 글맘 이해가 갑니다 네 고순에도 점프가 안되지 많았기 때문에 여어어어어어어어어 어째어째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해야됩니다 여러분 막 어? 다른 분처럼 이렇게 급하게 가다가 저렇게 죽는다구요 하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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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우드 하여우 감사합니다.